음 하나랑 사랑이가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눕게 되면 사랑이가 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꾸 사랑이한테 갑니다 꼬리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에 눕고자 눕고 싶어 하고 하는데 사랑이가 음 많이 피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음 이렇게 같이 자네요 해피도 하나도 좋아하고 사랑이도 가만히 있고 잘 자라라 음 말괄량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피랑 하나 그리고 사랑이 음 또 여기 있는 다른 강아지들 보살필 수 있도록 찐득이 약 외에 여러가지 약을 보내 주신 우리 라파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사랑해 주시고 관심 써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아 해피 응 사랑 제가 해피가 입에 이름을 뵈서 하나 하나는 통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해피랑 하나는 밥 먹고 지금 사랑이는 밥을 천천히 먹는 편입니다 해피는 우유 먹었고 하나는 해피는 밥 먹고 사랑이도 같은 밥 먹습니다 제가 먹는 밥 먹습니다 제가 먹는 밥 먹습니다 지금 사료가 다 떨어져서 사료를 사야됩니다 또 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아직도 아직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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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 응? 사랑아 응? 응? 그러면 확인 수 Dom 일희ante number 인상 예후 그녀가 누워 여는 하나가 그렇게 닿으면은 피하고 싶어? 아이고 사랑이 오르렁 하니까 하나가 갑자기 다가가지 못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랑 친해지고 싶은 하나 아직 하나에게 마음을 확 주지 못하는 우리 사랑이 사랑이 오르렁 사랑이 오르렁 사랑이 오르렁 사랑이 오르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